여러분, 칭찬받으면 어떠세요? 아무래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깨가 으쓱으쓱하죠? 오늘은 바로 이 표현을 영어로 해볼 거예요.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다 혹은 어깨가 으쓱해지다. 좀 긴데요. 영어로는 그 표현이 짧으니까 먼저 대화문에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Here we go! 자, 오늘은 칭찬을 받았을 때 나의 기분을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다 혹은 어깨가 으쓱으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이랍니다. 자, 먼저 문장을 살펴볼게요. 자, 대화문에서 첫 번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Do you like my new outfit? 어, 내 새 옷 어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Do you like my new outfit? 내 옷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제 친구 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Wow, you, 음음음 우리가 와우라는 그 한 단어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좋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산 옷을 보고 와우 라고 감탄을 하는데요. 자, 문장을 채워볼까요? Wow, you look like a model. 와, 진짜 좋은 칭찬이네요. 바로 와, 너 모델 같아. Wow, you look like a model. 자,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모델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model, model 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Wow, you look like a model. 너 모델 같구나 라고 저한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Really? Thanks. 정말 고마워. 하면서 한 마디를 덧붙였는데요. I, 음음음. 이 부분이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Really? Thanks. I am flattered. 정말 고마워. 칭찬을 받아서 나 기분이 좋구나. 라고 말한 표현이에요. Really? Thanks. I am flattered. 이것이 바로 오늘의 표현인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 혹은 어깨가 으쓱해지다. Be flattered. Be flattered. 가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좀 짧게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전제가요. 기분 좋은 말을 듣거나 뭔가 칭찬을 받아서 아, 기분 좋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이니까 아시겠죠? 칭찬 받았다 생각하시고 I am flattered. 아, 기분 좋아라. 아시겠죠? Really? Thanks. I am flattered. 자,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도 발음상에 조금 주의점이 있어요. 자, flattered라는 단어는 중간에 t, t가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t를 강하게 flattered, flattered 라고 발음해도 좋지만 약간 부드럽게 발음하면서 flattered, flattered 라고 발음하는 것도 맞답니다. 한 번씩 따라해 볼게요. 먼저 강하게 t 발음해서 flattered, flattered 좀 부드럽게 발음해 볼까요? flattered, flattered. Good. 자,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서 오늘의 대화문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애니 말을 합니다. Do you like my new outfit? 이렇게 옷을 만지면서 말해 보세요. 두 번 갈게요. Do you like my new outfit? 한 번 더요. Do you like my new outfit? 자, 그랬더니 탐이 이렇게 말을 했죠. 와우, you look like a model. 자, 제가 앞서 모델이라는 우리말식 발음이 아니라 model, model 이라고 처리한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주의하면서 두 번 한 번 해볼게요. 와우, you look like a model. 한 번 더요. 와우, you look like a model. 자, 그랬더니 드디어 오늘의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Really? Thanks. I'm flattered. 오케이, really? 정말? 이런 느낌이니까 끝을 조금 올리면서요. Really? Thanks. I'm flattered. I am flattered. 이 세 단어 중에선 flattered. flattered. 이것을 강하게 읽는 거랍니다. 자, 두 번 가볼게요. Really? Thanks. I'm flattered. 한 번 더요. Really? Thanks. I'm flattered. Good job. 자, 오늘의 표현이죠.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다, 혹은 어깨가 으쓱해지다, 라는 Be flattered. Be flattered. 추가의 활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오늘의 표현은 좋은 말을 듣거나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다, 혹은 어깨가 으쓱해지다, 라는 표현이랍니다. 바로 Be flattered. Be flattered. 세 문장을 통해서 추가의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 그 커플은 그 점원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졌어, 라는 문장이에요. 그 점원이 기분 좋은 말, 뭔가 칭찬을 했다 생각하고 오늘의 표현, Be flattered, 활용해 보겠습니다. The couple was flattered by the clerk. Okay. Be flattered, 과거로 활용했어요. The couple was flattered by the clerk.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그녀는 그녀의 학생들에 의해 기분이 좋아졌어. 학생들에게서 그녀가 칭찬을 들었나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다, Be flattered, 활용해 보겠습니다. She was flattered by her students. 학생들이 기분 좋은 말을 해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She was flattered by her students.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요. 나는 그 덕에 항상 기분이 좋아져. 그는 항상 나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나봐요. 자, Be flattered 활용해 보겠습니다. I am always flattered by him. 언제나,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 시대를 이용해서 I am always flattered by hi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의 표현은 칭찬이나 기분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나의 기분이 어떻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다. Be flattered.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대화문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자, 오늘의 표현은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다, 혹은 어깨가 으쓱해지다, 라는 Be flattered. Be flattered. 학습해 보았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요. 언제든지 영어회화를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은 저희 EBSC 홈페이지에 질문 올리도록 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bye, everybody!